유미의 세포들 안녕하세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를 연기한 배우 김고은입니다. 구긍 역을 연기한 배우 아꾸입니다.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유미의 세포들이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는 드라마에 나왔던 귀여운 세포들 뿐만 아니라 유미까지 3D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연기했던 유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나온다니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유미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전기적 세포시점 세포시점 프로젝트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비베의 세포들 더 무비 4월 3일 극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